이 낙산에서 명고가 있었습니다. 하늘에서 선비 눈이 뚝 떨어지더니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. 간밤에 군군들이 모조리 죽었다는 이 사체에 생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참으로 괴이하구나. 그냥 망황의 한 적이 있어. 이게 정말 모작이란 말이야. 아까 그 잔망스러운 모작궁을 좀 찾아주게. 저것을 당장 광해 봐둬라. 광주님. 백유아들 홍천기 하나 잡는데 뭘 이렇게 시간을 끌어. 광주에 걸린 아비가 늘 나와 있다고 합니다. 당장 나가서 잡아외! 그 여인에게서 복사꽃밥 소녀의 기억이 자꾸만 겹쳐진다. 누구냐 나비.